안녕하세요. 나비 캘리그라피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캘리그라피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전에 다른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동안 온라인 강의에 대한 문의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 강의 요청이 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기존 온라인 강의는 붓으로 하는 캘리그라피를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붓펜이나 딥펜 같은 펜 종류의 캘리는 그나마 붓보다 쉽게 읽힐 수 있어서 일방향의 온라인 강의도 괜찮은데요. 붓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가능하면 그 강사의 글씨 쓰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느끼는 것이 좋고요. 또 수강생이 글씨 쓰는 모습 또한 강사에게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강사가 보고서 잘못된 분노림, 습관들을 캐치를 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거든요. 나빛 아카데미는 취미로도 많이 오시지만은 나아가서 창업, 강사, 작가 활동을 꿈꾸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니즈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을까 좀 우울한 동안 고민을 하다가 쌍방향의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 즉 라이브 강의를 열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드릴게요. 라이브 강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무료 화상 강의 앱 줌 어플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모바일에서는 앱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PC에서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그 링크만 클릭하면 바로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라이브 강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귀찮고 불필요한 회원가입 같은 거는 하지 않아도 바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말이죠. 다만 좀 더 디테일한 피드백을 받으려면 두 개의 장비를 준비하시면 더 좋은데요. 이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과 동일하게 정해진 시간에 다른 수강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온라인 강의처럼 뭔가 진도를 좀 계속 미뤄진다거나 또는 안 듣게 된다거나 하는 거 없이 수강기간 안에 수업 완수라는 강제성을 가지고 더욱 동기부여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재미있겠죠. 특히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울이 아닌 지역들. 아 뭐 이거는 제가 서울에서 강의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고 또 해외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외부활동이 좀 제한된 요즘 딱 필요한 강의 시스템이죠. 특히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강의라는 것 때문에 이번 라이브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를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첫 번째는 안정된 시청 환경. 두 번째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유튜브 영상을 좀 즐겨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상에서의 그 의미 없는 일부는 오프라인에서 식본과 같은 지루함을 준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붓을 먹여찍고 가다듬는 뭐 이런 30초. 썼던 화선지를 치우고 새 화선지를 피우고 문진을 올리는 뭐 이런 1분. 이런 작은 시간들은 그 영상을 통해서 보는 사람에게 긴장감을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편집하시는 분들이 그 의미 없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컷 편집을 엄청나게 해요. 라이브 수업 때 집중력을 좀 더 높이고 1분 1초라고 좀 더 아끼기 위해서 저는 글씨를 시연하는 부분만큼은 부위 필요한 부분을 모두 제거한 녹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듀얼 화면으로 영상을 제공을 해서요. 붓이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자 이번에는 흘림체의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써봤는데요. 자 여태까지 문장 구도를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요. 지금 써본 문장에서는 구도를 잡을 때 메인이 되는 단어를 크게 쓰는 거예요. 보면은 행복이라는 단어는 크게 쓰여 있고 나머지 따라오는 문장들은 행복이라는 단어 옆에 붙여서 작게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아볼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캘리그라피 수업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수목 일러스트, 그림 수업에도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피드백이 필요한 시연은 즉석에서 바로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 때 수강신님들이 제가 글씨 쓰는 것을 촬영을 하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시연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수강신님들이 따라서 연습을 하잖아요. 이때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작가님 방금 봤는데 작가님이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때 촬영한 거를 다시 보면서 연습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 강의에서도 필요하다면 시연 영상은 미리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반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상을 보여드린 동안 그럼 저는 무엇을 하느냐? 저는 수강생님들의 글씨 쓰는 모습을 좀 더 오래 유심히 들여다보고요. 구체적인 피드백을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많이 신경 썼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요. 강사가 그 수강생님들의 글씨 쓰는 모습을 직접 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라는 것인데요. 나비다카데미 라이브 수업에서도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일방향이 수업이 되지 않게 가능하다면 두 개의 장비를 준비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라이브 강의를 듣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두 개를 준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는 강의를 시청하는 용어로 준비해 주시고 또 다른 하나는 내 글씨를 쓰는 모습을 촬영하는 용어로 준비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촬영하는 용이 따로 있다라는 것은 제가 수강생님들의 글씨를 좀 더 잘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환경은 제가 피드백을 좀 더 잘 전달드리기 위해서 아주 용이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취미, 창업, 강사, 작가 이런 활동을 꿈꾸고 오시는 분들의 니즈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도 캘리그라피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라이브 강의가 여러분 드디어 9월부터 시작합니다.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항상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독자에게 좀 더 생동감 있고 전달력 있는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들이 이번 라이브 강의를 진행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앞으로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를 좀 가져다 줄 것 같죠. 실시간 라이브 강의는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닌 일상적인 교육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캘리그라피를 사랑하는 분들, 또 저와 함께 캘리와 스묵 일러스트를 배워가고 싶은 분들, 또 변화된 사회에 앞서 적응해 나가고 싶은 분들,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제가 진행하는 수업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얘기를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